지금 특별을 걸어주신 만큼 신랑 신부 동시 입장에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박수 불러주세요. 데뷔 여러분을 보신 가운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맞절하겠습니다. 맞절 네 안녕하십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가지고 신랑 신부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뵈러 가는 신부는 머나먼 나라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옆동네가 시집을 가도 낫습 환경이 두렵고 외롭게인데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먼 나라에서 사는 것은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을 물러놓고 오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친척분들 주변 분들이 각별히 따뜻한 간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랑이 건강하고 식구가 또 아름답고 정숙이가 딸라들 잘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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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지구 넷 been 거세요 수상지구 수상지구 넷 척 멈추 척 척 척 척 척 척 감사합니다.